코로나19 사태가 중대급이 맞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5일에 서울시라든가 방역당국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금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신도들 광복절 집회 참석한 이후에 확진자가 수도권을 넘어서서 전국으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뉴스소다에서 이번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 여기에 대한 말씀 나눠보고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저녁 시사야의 진행자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정도로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사실은 이런 사태까지 예측한 분들은 많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며칠 사이에 전혀 다른 나라가 됐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심각해진 건 사실입니다. 집회가 있었고 집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주장도 꽤 있었고 또 집회 이후의 격리라든가 자가격리 문제들 그리고 이제 확진 판정받고 이후에 동선 파악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상당히 혼란스럽잖아요. 이렇게 사실은 서로 간의 주장이 좀 엇갈리거나 아니면 갑자기 어떤 사태가 터지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혼선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 전부터 하나씩 단계로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상황을 좀 복귀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이게 지난 13일이었습니다. 13일. 광화문, 광복절 이틀 전이죠. 목요일이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자리에서 권준욱 부본부장이 하루 전에 사랑제일교회 교인 중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교인 4명이 추가로 확진돼서 총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조사 중이다. 이런 입장을 밝힙니다. 김포에 거주하는 20대 교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교회에서 접촉한 신도들을 조사하는 도중에 확진자들을 추가로 찾아낸 겁니다. 성북구청이 동선을 확인해 보니까 8월 9일 주일 예배에 이 사람들이 참석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7일부터 11일 사이에 교회를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일 예배에 참석했으면 그 교인들이 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가경례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도 지금 교회에 방문한 사실이 알려졌으니까 지금 다 교인들은 나와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사랑제일교회는 이렇게 집단 감염이 안 터진 게 이상할 정도로 방역 대책의 비협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확진자 발생 우려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확진자가 급증하던 지난 3월에는 서울시의 집회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교회들 온라인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들을 많이 했잖아요. 교회들이 또 그거 안 따른다고 하는 논란이 또 있기도 했는데 공무원과 언론사 취입을 다 가로막고 예배를 강행하기도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매주 교회에서 평균 한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그냥 계속 봐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찬송가 부르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예배 참석자들을 고발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때가. 이미 집회 열기 전부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회는 예정돼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하고 방역 당국이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사랑제일교회와 자유연대는 광복절 당일에 경복궁령 인근에서 2만 명 규모의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는 각 지역에서 다 지금 올라온다. 그래서 참석자들에 대해서 교통 안내까지도 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가 지금 확진자가 나온 상황인데 광복절 집회에 사랑제일교회의 신도들이 갈 수밖에 없고. 그럼 집회 참석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집회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초 광복절 집회를 신고한 단체가 17곳인데 많이 10곳 정도는 우리 그럼 집회 안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서울시에서 금지한다고 하니까. 네. 그런데 7곳이 강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집회 강행하면 집회 주최자하고 참여자를 고발하고 확진자가 만약에 발생할 경우에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이미 그 당시에도 예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주체인 허가 주체인 서울시는 불허하겠다고 했는데 법원이 허가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랑제일교회 측의 방역 비협조에 법원이 안이한 판단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는데요. 광복절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 11부가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하고 일파만파라고 하는 단체 두 곳에서 집회를 열게 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줬어요. 집회 금지한 집행을 정지해달라. 이런 신청을 법원이 허가해 준 거예요. 그렇죠.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겠다는 일파만파 집회의 경우에 1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는 주최측 주장을 그냥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동화면세점 앞에 보면 약간 공원처럼 돼 있거든요. 넓은 공간이 있고. 그리고 그 일대 두 개 차로를 또 점령한다고 하니까 100명 정도 참가자는 1m 정도 거리 두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명분으로 집회를 허가를 해 줬는데요. 하지만 광화문 주말 집회는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여러 단체에서 집회를 주최하더라도 광화문 일대에 다 모여요. 어떻게 하더라도. 그런데 굉장히 재판부는 그냥 서류만 보고 판단을 한 거예요. 실제 우려가 현실이 됐는데 경찰 추산 5천여 명이 그 앞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밤 10시 40분이 돼서야 집회가 끝났거든요. 확진 판정을 받은 정광훈 목사가 마스크도 안 착용하고 연설을 하고 참가자들하고 악수하고 집회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30명 중 3명이 자가격리 대상자로 확인됐고. 체포를 해봤던 자가격리 대상자였어요.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 신도였던 거죠. 실제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지금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오늘 이 시점까지 568명으로 확인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교회 쪽에서는 통보 못 받았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회원까지 열었잖아요. 사랑제일교회 공동변호인단이 이틀 전에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교회 앞에서 열었는데 정광훈 목사가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은 적도 역학조사를 반대한 적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나중에 드러난 사실이지만 모두 사실과 다릅니다. 정광훈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게 오후 3시 10분경이거든요. 그런데 성북구 보건소 측에서 2시 30분 무렵에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 집사에게 자가격리를 통보를 했다고 그래요. 정광훈 목사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집사를 통해서 통보를 해 준 거죠. 그러니까 전목사도 집회에서 자가격리 통보가 왔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집회에서 직접 얘기했을 한 거예요.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가격리 통보서에 서명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변호인단 쪽에서 아니 그전에는 우리 자가격리 통보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전혀 모르는 얘기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과 다른 얘기고요. 역학조사에 반대한 적이 없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얘기했잖아요. 정확하게 교인명단 아직도 지금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 실수였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10살 아동이라든가 3년 동안 서울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신도 명단에 들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심지어는 전광훈 목사가 신도 명단에 안 들어있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 확진 판정 받고 앞서서도 잠깐 안경찰 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급차에 오르는 그 모습을 봤을 때 태도가 좀 더 문제라는 지적이 꽤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국가체계 방역체제 위에 서 있는 사람 마냥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진 판정을 받았고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급차 안에서 버젓이 마스크 내리고 그리고 휴대폰을 만지는 이런 모습이 이게 맞는 것인지 사회적으로 책임을 갖고 있는 목회자 아니에요. 목회자로서 부적절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비판이 나오고요. 광화문 집회 당시에도 나는 열도 안 오르고 병에 대한 증상이 없는데 정부가 나를 격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금부터 15일 동안 직구석에만 있으라고 한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냐 이렇게 참가자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가격리 대상자는 밀접 접촉하면 자가격리 다 2주 동안 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방역에 대한 이해도조차도 없는 얘기들을 하고요. 교회 신도들이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으니까 바이러스 균을 누가 교회에 갖다 보았다. 북한이 심지어는 테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황당한 얘기죠. 지난 2월 광화문 집회에서는 예배에 참석하면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렸다가도 낫는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보수 기독교 단체 회원들 사이에서는 집회 전에 휴대폰을 끄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라. 역학 조사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방해하는 거죠. 그리고 집회 금지 통보를 서울시 쪽에서 했기 때문에 혹시 우리를 추적할 수 있으니 미리 이렇게 대처하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지금까지 아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방역에 다 협조를 해왔던 거잖아요. 그게 일순간에 다 무너지도록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심지어 그때 참석을 했던 차명진 전 의원 통합당 의원 확진 판정 받았잖아요. 그리고 김진태 전 의원의 경우에는 내가 왜 검사를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그 앞에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단 검사 안 받고 있어요. 아 그래요. 마스크 마이크도 돌려쓰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보수 유튜버 유명한 분이죠. 신혜식 씨. 확진 판정 받았거든요.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유튜브 방송하고 있어요. 전광훈 목사가 어떤 인물이에요? 보수 기독교계와 보수 정치권이 만든 인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전광훈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전. 거의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름이 익숙하다 하더라도 목회자로서 자격이 의심스러운 발언 때문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요. 지난 2005년에 이른바 교회 여집사에게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나의 신도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차마 제가 지금 방송에 못 옮기는데요. 이른바 팬티 목사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거 외에는 거의 안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전도사 시절인 1983년도에 동대문구 답십리에 소규모 개척교회를 세웠고요. 10년 뒤에 장유동 현 위치로 교회를 옮겼습니다. 사랑제일교회를 만들었고요. 청교도 영상훈련원이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전국 교회 목회자를 대상으로 기도회하고 세미나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권리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고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기독교계가 정치화한다고 하는 논란이 있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름이 나옵니다. 2012년 총선을 앞두고 기독자유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을 창당하는 데 주도를 했고 2016년 총선에서는 기독자유당 이름으로 2.63%를 득표하기도 했었고요.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태극기 집회를 이끌면서 여론의 주목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했고 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2018년에 당선이 되고 당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하고 광화문 집회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여론에 확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거죠. 장관줄이 주겠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그것도 사실 논란이 됐던 반응 중에 하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회료 2년을 선고받았고요. 선고활동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다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구속이 됐다가 보석으로 풀러난 상태였던 거죠. 지금 확진 판정받고 치료받고 있는 중인데 완치되면 다시 구속 수감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 보입니다. 검찰이 전 목사가 법원에 보석 결정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거든요. 문제는 지금 치료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설 의료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 상태거든요. 한 달이 걸릴지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데 그 치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석 심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구속 여부가 결정이 또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처럼 감염병 예반법 혐의나 이런 부분들이 다 적용이 돼서 또 추가로 아마 법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평론가 김성환 씨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